공공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만 할 수 있던 여권 재발급 신청 등 공공서비스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해진 서비스는 여권 재발급 신청과 분실물 신고, 전기차 충전기 불편 신고, 병역 판정검사 신청 등 11종입니다. 민간 앱에서 이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2년차를 맞아서 민간 개방 서비스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